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완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택투부를 숨바꼭질 한 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투부 한 번 숨바꼭질 시켜보도록 할게요. 어우 개꿀잼이 될 것 같아. 일단 여기 맵은 다 가려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맵은 다 가려놨거든요. 여기랑 이거 순이 그리고 오른쪽에 방송화면에도 다 가려놨습니다. 방송화면에도 이런식으로 다 붙여놨어요.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맵이랑 이거 제 얼굴 위에 캠 아 이거 캠 위에 맵 그리고 순이 다 가렸고 이것도 가렸고 이것도 가렸습니다. 옆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다 가렸고 이제 택투부가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닉닉 가리고 이거 자 다 가려있습니다. 지도도 자 2분 0초되면 찾으러 가시면 찾으러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 갑시다. 아 이거 시트 지금 어떻게 안되고 어떻게 찾아야죠? 아 이거 어떻게 찾아야죠? 아 이거 어디 찾아야죠? 아니 이게 뭐야 이거 something like that 이거 뭐야? 이거 터치하는거야? 어떻게 하는거야 이건?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터치하는 거야? 한거야? 안사람? 아..잠말로.. 무사히 토치.. 이게 토치? 아아아아.. 시간이 안에 어떻게 돼요? 무사히 한 번? 한 번 아..잠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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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뭐야? 이거 까붓네 이거? 아니..잠말로.. 뭐야? 뭐..잠말로..잠말로..잠말로..잠말로.. 아..잠말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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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쭈은 이 형! 지훈 씨 그냥 달리면 안 돼요! 어? Regards 13번, 006, 005까지 찾아야돼! 볼 남으면 안 돼요! 일곱 명 다 찾아야 돼! 아, 볼 여완萌이지. 볼이 났으면 안 돼요! 여기 뒤로 갈 사람 찾아야 돼. 속마워! 옆에서 원하는 듯 뒤로가세요 뒤키로 뒤키로 그리고 뒤로가세요 뒤키로 먹어요 뒤키로 이거 운전을 왜 이렇게 못해요 뒤로가서 바로 움직옵니다 6명 찾았다는데 1명 남았대요 13명까지 레전드 강 나오나 설마 못찼습니까 3명까지 꼬린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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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야죠 뭐하세요 1명 못찾았어 얘들아 1명 못찾은건가 1명 못찾은거 맞지 1명끝 진짜 동방면좀는 찾기 쉬운 랩인데 못찾으면 다워 아닙니까 1명 남았는데 1명 남았어요 1명 남았어요 1명 남았습니다 자, 과연 남은 한 명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은 대략 한 5분 남았습니다 5분 안에 찾아야 돼요 과연 5분 안에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핵테고 가고 있어요 찾기 어렵죠, 생각보다 어렵다, 아니거든요, 갑자기 근데 이메일은 솔직히 쉬운데 신랑이.. 아악! 신랑이 어딨을까나.. 신랑이 어디 있을까나? 요즘 Leuten으로서 누가놨을까나? 야 근데 한 명 어딨는 거야 진짜 자 크라운 님을 지금 못 찾을 것 같아요 크라운 님 크라운 님 되고 다 찾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아 3분 남았습니다 3분 청춘 부재 님을 못 찾았대요 청춘 부재 님 이걸 설마 택튜브가 못 찾는다고 청춘 부재 님을 못 찾았대요 자 하면은 지금 택튜브가 하고 있는 게임 하면은 지금 모니터에 싹 다 포스틱 포스틱을 다 붙여놔가지고 안 보여요 자 시간 이제 3분 2분 2분 40초 남았어요 2분 40초 안에 찾아야 돼요 300초 남은 요정 어 그러면 어딘가 있겠죠? 찾았어! 태티브 성공! 성공했네요 그래도. 태티브씨 소감 한말씀해주세요 이리로와서. 어땠어요? 찾기 어렵습니까? 하나가 조그매갖고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가 조그매갖고 잘 보이지 않았답니다. 어! 항공님 안찾았다는데? 어 잠시만. 항공님 안찾았다는데? 아! 항공님 바로 옆에 있었는데. 터치 안한거 같은데? 진짜? 야 항공님 터치 안했어. 아! 바로 골인 지점 앞에 있었는데. 에. 골인 지점 앞에. 많다보니까. 이거 파치 못한거 같습니다. 이거 텍튜브 패배! 네. 결론은. 텍튜브 패배네요. 다음번엔 또 텍튜브2. 우리 텍튜브 막내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텍튜브1이. 숨바꼬찌 한번 체험했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슈루루. 다시 인 Petrusы 둘. swit and